2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을 취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데 의사표시가 불을 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째라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불을 치됐을 뻔히 알면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으로 줄 마음도 없으면서 뻔히 알면서 이뤄줄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거짓말. 잡아가줄까 이런 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효과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을 치됐으면 법률행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이력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이력 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법률행이 해석하고 내용이 뭐죠? 똑같다.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민법 조문은 아무렇게나 멋대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률 이론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죠? 민법 조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률행이 해석이라는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하는 뭐가요? 민법 조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전시연했던 법률행 해석이 은근히 뭐죠?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1함.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하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란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2항. 전학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의는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거짓말을 말한다. 요건에서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을 취해야 되고 세 번째, 알면서 해야 된다. 몰랐다면 실수한 거니까 그건 뭐가 돼요? 착오가 되는 거고요. 4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핵심 판례가 나오죠. 진이 아님 의사표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일단 두 가지 형태는 나오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례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와 사례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다른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막 대자보 붓고 애들이 변태교수 물러가라 시위하고 날려놨어요. 재단 입장에서는 이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재단 이사장이 의리에 나서서 웬만하면 관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성추행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의리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추행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완전히 뭐죠? 막 간다. 그러니까 네가 했든 안 했든 웬만하면 사직서를 내주고 사직서 내주면 애들이 조용해지고 그러면 내가 기회봐서 복직을 시켜줄 테니까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갑이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용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갑을 뭐하지 않냐면 복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재단을 상대로 뭐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어떤 상징인지 그죠? 자 갑의 주장입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시됐고 물론 자신도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적으로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인데 누가 시켰냐면 재단 측에서 시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악이죠. 악이면 뭐가 돼요? 무효니까 자신을 복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먼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의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랑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막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체를 놓고 사직할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혜진이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혜자의 뭐죠? 생각을 말한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좁히면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죠. 그 말은 뭐예요?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쓴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얘를 무연히 유연히 따질 필요 없이 복제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전체를 놓고 진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로 범위를 뭐예요?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관둘 마음이 있어요. 언제까지? 조용해질 때까지. 따라서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습니까? 아예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는 행위 이 특정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부터 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둔을 들고 아저씨 3만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안 주면 좁혀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뚜두를 맞을까 무서워서 3만원을 줬어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만약에 제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만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해요?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무섭든 어떻든 간에 3만원을 줄 마음으로 뭘 준 거예요? 3만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요.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뭘 말해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론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런 거죠. X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는 아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라는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뚜두려 맞을까봐 산만을 줬더라도 그 산만을 주는 행위만을 놓고 보면 산만을 주려고 산만을 뭐해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게 왜 이렇게 판시하는지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민법을 몇 번 돌고 나서 마지막에 이유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진양의 의사표의 진일은 뭘 말합니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말을 듣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뭐죠? 증입니다.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이런 겁니다. A라는 학교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사립학교법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못 갚으면 뭐가 돼요?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되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도 길거리에 뭐죠? 나앉게 되죠. 그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제일 먼저 누가 자꾸 잘립니까 교육부 장안부터 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담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런데 그 한도가 다 차가지고 뭐 할 수 없었냐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참 잘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망을 안 가서 그래서 학교가 갚든 뭐죠? 교직원한테 내선 거죠. 그래서 교직원들 학교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요. 이 대출금이 다 누구한테 갔냐면 학교한테 다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누가 안 내고 있었냐면 학교에서 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누굴 상대로요? 이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뭐한 거에요? 소송을 제기한 건이에요. 이해되시죠? 당당해지요. 자 값 교직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뭐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은행의 행태를 보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줬어요? 학교에다 직접 줬다는 말은 은행도 그 사실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뭐죠? 악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신청하는 이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학교를 위하든 자시를 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것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판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들이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은행이겠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해 그들의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 해석감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 볼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지는 거다. 따라서 어차피 누구를 이해하듯이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한 거죠? 신청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런 판례가 나오면 댓글에 뭐가 달립니까? 사법부 썩었다 거지 같은 놈들 은행 편만 넣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많이 받는 시세대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 문제는 제가 말할 거는 아닌데 민사적 문제에 대해서만 그래도 우리 법원은 굉장히 합리 개혁이고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독립성 보장되어 있고 특히 판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는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그냥 너가 옳다 너가 옳다 판단해주는 뭐에 불과요 심판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이러다 재판 질 것 같아요. 그렇다 판사는 코치 해주면 안 돼요. 뭐 해주면 안 되고 코치 해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뭐에 불과해 심판에 불과합니다. 교직원 측에서 잘못 주장한 거예요. 교직원 측에서 잘못 주장한 것이고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교직원 측이 뭐하게 되냐면 승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건데 일단 이거는 부당한 판례가 아니라 맞는 판례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끝이고 효과 원칙 유효하고요.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례로 문제가 나와요.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은 을에게 증여할 마음이 없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그러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하니까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증여도 무효도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시죠?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과실입니다. 뭐죠? 또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을이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뭐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 이고 엔드 거기다가 뭐해야 돼? 무과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결국은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 이고 거기다가 뭐해야 돼? 무과실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원칙이 더 어려워요.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무슨 뜻이냐? 징량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이 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 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이 유효하니까 갑이 을러붙은 이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양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을 선이 위면 손이 안 된다? X 엔드잖아요. 선이 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니 그거 하나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이 원칙에 취득한 상태라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것은 찌구찌구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언제 선이 해야 돼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이 선이어야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을에게 뭐가 없을 때 소유권이 없을 때만 그런 거죠. 간단한 건데 은근히 복잡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병이 선이면 무효라 하더라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조심할 것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 가진 필요 없냐면 무과실 가진 필요가 없어요. 누군요? 제3자 병은 뭐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선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병수수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한 문제짜리가 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안 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복잡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원칙 예외 나와있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이건 어떤 판례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몇 년 넘으면 1년 넘으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몇 년이 넘으면 안 돼요?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실질이 많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이 되기 직전 예를 들어서 한 11개월 줄 되면 1년이 넘어야되니까 일괄에서 사직서를 받아요. 그러나 다음 날 뭐예요? 정상 출근 그리고 또 1년이 되기 직전에 11개월 줄 되면 일괄에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아요. 그 다음 날 뭐예요? 정상 출근 뭐 하지 않으려고요? 1년이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1년 되기 직전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총무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제출해 주면 어떻게 해요? 우울 다 내고 다음 날 뭐예요? 정상 출근 또 우울 다 내고 뭐죠? 정상 출근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잠시 생각해 보죠. 근로자들은요. 명백히 사직할 마음이 없어요. 다음 날 뭐라고요? 정상 출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내고 있습니까? 사직서를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명백히 의사 표시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아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근데 누가 시켰냐면 회사 측에서 시켰잖아요. 그 말은 상대방도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뭐죠? 악이. 그러면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쭉 뭐한 거예요? 근속을 한 것이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아주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안 되는 분 없죠? 표정이 이렇게 어디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사람 다시 앞에서 헷갈리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관둘만 없으면서 사직서 낸 거예요. 왜요? 다음 날 뭐라고요? 정상 출근이니까. 이거는 명백히 뭐인 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고 누가 시켰어요? 회사 측에서 시켰습니까? 상대방이 뭐죠? 악이. 따라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죠? 무효인 거죠. 이 사람들은 안 간둔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한 거예요? 근무한 거니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칙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뭐 해야 됩니까? 비 지니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직원을 제출을 키우는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지니 아님을 알고 있었던 도움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했다는 퇴직 유가는 뭐죠?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다. 따라서 계속 분석한 거니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반렙니다. 그 다음 제삼자에 대한 관계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요? 선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선의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제삼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적용법입니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행위에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밑에 두 번째 줄 공법상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사법상행위에만 적용되고요.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는 우리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변태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사립이란 말을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립대 교수면 달라져요. 국립대 교수의 신분은 뭐죠?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뭐죠? 공법상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될 수 없어요? 민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판례가 뭐냐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뭐죠? 공법상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아라는 규정이 뭐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사법상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일단 개념은 열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다는 전까지는 진의한 의사표시와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했다는 말이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의한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뭘? 통정허위 표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받는데 성적표가 6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뭐죠? 뒤지게 혼날까 하셔서 혼자서 뭐죠? 80점으로 바꿨다면 혼자 한 거니까 뭐예요? 진의한 의사표시라면 요 놈이 만약에 뻔뻔하게도 6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놈아 니 아빠가 너 맞아 디저해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둘이 함께 뭐죠? 80점으로 바꿨다면 뭐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 다시 말하면 혼자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진의한 의사표시 둘이 짜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미 효과를 알아요. 상대방과 짜고 하면 상대방이 항상 알겠죠? 항상 아니까 항상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법정 볼까요?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의 의사표시는 무효라 한다.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죠? 무효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 짜고 하는 거짓말이고 밑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판례는 뭐냐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다시 한 번 보죠. A라는 학교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교주건 값든 교주건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대출을 신청했담 그렇죠? 이거잖아요. 의사표시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했어요? 패소했죠. 이 사건은 사건 내용은 유사한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뭐냐면 교주건을 기준으로 따진 게 아니라 학교를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교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뭐 받을 수 없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굴 내세웠어요? 교직원 값을 내세웠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가 돼요? 불을 치르게 돼요. 그렇죠? 누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학교가 누굴 내세웠어요? 교직원이 이렇게 따지면 의사표시가 불치되고요.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고 그다음에 은행의 태도인데 은행은 교직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도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은행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고 뭐예요? 짜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은행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교직원 이러면 신청하면 내가 대출해가지고 학교에 죽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출 신청 행위가 뭐로써 무효인 거에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니까 학교든 교직원이든 대출금을 뭐 할 필요 없이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 판례에요. 그래서 시험에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이 두 가지 판례가 나오라는 거죠. 첫째 뭐는 아니에요? 지인의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닌 거예요. 뭐이긴 합니까? 통정어의 표시 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뭘요? 누구를 기준에서 주장하고 따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뭐죠? 180도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니까 모순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받는 행위는 첫째 뭐는 아닙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다. 뭐이긴 합니까? 통정어의 표시 이긴 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하니까요. 외워두시기 바라고 통정어의 표시는 판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6페이지에 요건이 나와요. 1번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 2번 의사 표시가 뭐죠? 불을 치댈 것 3번 불을 치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을 것 까지는 뭐가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와 똑같죠. 다른 것은 뭔가요? 4번 상대방과 통정 짜고 했을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죠? 통정어의 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와요. 통정어의 표시는 법정문이 대단히 단순해요. 판례라고 해봤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사례로 구속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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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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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